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스테이러 김승훈이에요. 오늘 저는 여기 외정부지방검찰청 고향지청이 보이는 일산 웨스턴돔에 나와있는데요. 제가 일산까지 원장으로 온 이유는 이번에 펌프가 새로운 버전이 나와요. 프라임 2가 나오는데 빌드 테스트를 바로 여기 웨스턴돔에 있는 오락실 게임 투표에서 한다고 해요. 굳이 여기 일산에서 하는 이유는 안다미로 본사가 일산에 있다고 하죠. 펌프 만든 회사 안다미로가 있는데요. 본사가 일산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한번 들어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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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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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